자, 이번 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입니다. 습관 알겠습니다. 조원선을 부르죠? 신호선 가있다. 롤러코스터 습관 습관이네 마지막입니다. 도전 롤러코스터 습관 습관이네 무서운 걸 아직도 사라지는 물끄럼이 바라면서 사랑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을 수 없겠죠 안녕 이제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정신이 아니라 울렬수도 있고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그 습관이 없네 무서운 거도 아무 생각이 없이도 아무 생각이 없이도 저의 굴려운 우린 너만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완전히 완전히 이제 난 너를 보내야지 너를 보내야지 누구도 너무 어려운 얘기 사랑해 나 나 나 나 예 이 웃음과니 난게 웃어 나 나 너무 아직도 너의 사진을 목을 끌어내받아 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요 완전 이제만 너를 보내야지 그런 마음을 원하는 내 길 안녕이지만 너를 보내야지 그런 마음을 원하는 내 길 바이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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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번석이었습니다. 싱어송 마이트라고 하셨습니다. 수고하십쇼. 자, 바로 아랑네 해보겠습니다. 그냥 주면 안되면 물돗고 안되면 손주만 하겠습니다. 아랑네 바로 도전. 손민호의 아랑네. 바로 멘들리로 하겠습니다. 찍고 갈까요? 바로 하겠습니다. 두 번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좋죠? 손민호의 아랑네. 도전. 손민호의 아랑네. 노래하니 나는 키가 미스. 붙여't hands up. 똑똑 그날도 못 싶소.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. 선셋도 똑똑 눈물 쏟아대요. 끊고 자태 한 번 끼치지 않아도 널 해. 내 위에까지 다 들려 유명한 해. 소리만 닿아 어디있네. 나 온 유퍼락 그래 이리와 함께하면 넌 디스토피아 내 라이터 룰로다 나 온 유퍼락 오 오 뒷음악 오 오 비티나네 우리 반도록 처리 반도 이뽀 이뽀 넌 나의 아 나 내 위생을 만났네 나 내 나의 나의 반생 오 오 복수와 나의 나의 모르가 보이려 나의 위 모자 개 꼬리 대고 그날의 눈으로 손 나의 나의 지 아무 말만 도 진정 난 보고 이제 그만해 제빈 포킹 안녕해도 돕고 싶어 넌 그 느낌 우리 둘이 자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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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리고 너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몸 여기니 빠지는 걸 물들겨줘 베베베베와 마치코라 부끄러워 All right Oh oh 3 more Oh oh 그 팀 아래 이 나도 저의 말도 이뻐 이뻐 넌 나의 아 예 이제야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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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랜새 예 꼭꼭 주워라 나의 나의 머리카락 나의 나의 저 아 100 우리 나의 나의 conf 이포, 이포 yeah 왜 넌 피지세 내 안에 개고리 비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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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놀이 에에에에에 개고리 비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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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눈물 수고 아래 나 캐리 제발 유수삼재입니다 진영이 기절 나의.. 나의 안아있네 나의 안아있네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시면 압니다 저는 몸체 중체에 율동만 있습니다 양해 고맙습니다